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일까요? 언론 밖에, 언론의 시선에 밖에 있었던 인물들의 얘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물들의 얘기가 나오는지 이번 앵커의 픽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재현 변호사, 언론 보도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고 언론에 엄청 많이 있던데,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눴대요?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총선 위에서 보수 연합군으로 뭉쳐야 된다. 두 번째,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자리는 최 전 부총리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최 전 부총리가 박근혜 전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뇌물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작년에 사면이 됐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부탁을 해서 청년 정치인들이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해서 성사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인 의원이라든가 이준석께 김용태 전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신승을 거둔 것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이런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모여서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30대의 보수당 당수가 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 반드시 원내에 진입해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동석한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패기 있게 당에 오른 소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지난달 30일 회동 모습입니다. 여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척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해서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도 있었고요.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있었고. 여기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과연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MB 때도 장관을 하셨고. 박근혜 정권 때 부총리 하시면서 또 당의 어른으로서 과거에 본인의 잘못도 있으셨고. 물론 형을 끝내시고 나오시면서 그 과정에서 어른으로서 젊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으셔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회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다. 본인들께서 보좌권을 잘 이끌어 나가신다면 여기에서 당이 흔들릴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전제 자체가 본인들이 잘 못하고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 전제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종훈 시장님.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어떻게 해석이 붙을 만한 그런 만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만났나 보다. 그런 정도의 만남일까요? 일단 인연이 있죠. 인연은 최경환 부총리가 어쨌든 친박계의 좌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앙방때러블,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청년 정치인. 그래서 박근혜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굉장히 키웠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인연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왜 만났느냐. 서로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있는 공간, 룸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이 자신의 지역구인데 경산은 이미 윤두영 의원이 아주 튼튼하게 또 뿌리를 박고 있고. 그러면 경산 이외의 곳을 나오려면 사실상 자신이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초선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총리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이슈를 던져서 화제를 이끌어서 나한테 자꾸 메신저. 그러니까 마이크도 쥐어주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청년 정치 혹은 연합 정치 이런 이슈들을 자기가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연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신한테 계속 어떤 이슈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사실 이주석 대표는 좀 뜨악한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끌어갑니다. 막 얘기하고 하면서 최경원 대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굳이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이기인 의원을, 경기도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자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거리를 둘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슈로 끌어간다기보다는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두자.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뭔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이익이 지금 같이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해석을 내놨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 싫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만났을까? 이제 최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공처보다는 무소속으로 완전히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 등 어제 분위기 봤을 때는 손잡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모질게 나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되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존재감.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조원진 대표 해석 어떻게 들으세요? 무소속 결정한 것 같고 그냥 존재감 부각 차원이고 이준석 대표가 손잡을 가능성은 없고. 큰 틀에서는 저도 해석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질게 되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준석의 입장은 어쨌든 탄핵항은 건너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박근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게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에 예를 들면 보수 쪽에서 제3정당이 나왔을 때 사례들을 보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친박연대 같이 2008년에 총선을 앞두고 대거 공천학살이라고 불렀던 그때 친박계가 뭉쳤던 것 같은 경우에는 서청원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친박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박근혜라는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안에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충청권에 있는 보수, 자민연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는데.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삭줍기가 돼가지고 이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한국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민주국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국민당이요? 김상현, 그래서 민주국민당이 들어가서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데 이게 2000년 총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뭉쳤거든요. 실패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강력한 지역기반을 가지거나 자민련, 아니면 자유선진당, 아니면 미래권력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미래권력도 아니고 이준석이 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저 해석이 큰 틀에서 보면 존재감 높이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좀 더 가능성 높이비. 이게 조금 현재는 맞지 않나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 모든 가능성이.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을 하더라고요. 자, 민지수 기자, 지금 김준호 의원은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정작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어떻게 총선에는 나온대요? 어떤데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 일단 본인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선이나 한 해당 지역의 인사들은요. 벌써 캠프가 꾸려져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 사선까지 했으니 이미 기반이 좀 탄탄한 상황이고. 본인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당선도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역시 내년 1월이면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 출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요. 귀국 직후에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는요.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는데요. 자, 김줄리 에디터. 이낙연 전 대표의 첫 지역 일정이 호남이다. 그런데 거기에 100여 명의 인사와 함께했다. 취사하는 바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명계 중에서도 다 온 건 아니고 이를테면 비명계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응천, 박용진 이런 분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고 과거에 이낙연 계로 불렸던 예를 들면 이계우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의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의 당분간의 키워드는 호남, 그리고 강연, 그리고 외교안보, 이거가 지금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호남에 지금 마땅한 대선 주저가 없는데 본인이 호남에서 출신으로 그거를 좀 자리말김하겠다라는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당의 주류하고는 일단은 친명계랑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살짝의 긴장관계와 줄타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키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종호 씨장님, 지금 김수혜터가 살짝의 긴장관계와 줄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해석들이 붙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가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어느 수위로 나올까. 그거를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만 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자신의 세력화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자신이 현역이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아무리 윤 대통령을 창을 던진다 한들. 원 내에서 있는 그런 세력들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자신이 어떤 당내에서 세력화를 하려면 당 지도부의 지금 리더십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언제는 지금 바로는 안 하고 그래도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어디서 호남이란, 호남을 방문해서 어느 수위로 바로 두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파하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목소리의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지금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개딸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권리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딸들의 행태는 사실 당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라는 결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성의 회복이거든요. 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 하면 당내 도덕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등 방탄 국회라고 지금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당내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우리의 지지율로 연결된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아주 우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적시를 했다. 어디서? 호남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황희 의원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이 지난 대선 때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건 뭐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낙연 대표뿐 아니라 전 대표뿐 아니라 모든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명계 의원들이 이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어떤 논거들하고 이재명, 이진학연 전 대표의 말이 거의 유사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도부가 있으니까 모든 잘못은 지도부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도부에 대해서 지도 역량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민주당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일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슬슬 몸을 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당내에서의 파괴력, 파급력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민주당 혁신이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 1호 쇄신화도 내놨어요. 조만간에 2호 쇄신환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2호 쇄신환은 지금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꼼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징계를 받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면 사실 당 차원의 어떤 징계라든가 조사 같은 것들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이 자진 탈당, 징계 회피 목적에 탈당한 경우에 제명한다라는 다음 당규가 있기는 한데요.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 이게 탈당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개시 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이렇게 복당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향후 5년간 이런 내용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점차지고 있는 2호 쇄신환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2호 쇄신환을 두고요.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의 대표 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환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호 쇄신환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혁신의 기대조차도 할 것이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불체포 특권 포기의 실천력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을 지도부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말씀을 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망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안 본라밖에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 혁신이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대표의 발언대에서 망언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혁신안 골라받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습니다. 과연 이 묵묵부답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대에서 망언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한글자막 by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